킹콩이 강할까 고질라가 강할까 입니다. 2024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열리네요. OLED 엑셀 코리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컨퍼런스 모드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3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지수 마지막으로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가 발표돼서. 미래산업 담당하고 있는 조정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생성형 AI들이 나오게 되면 제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